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범 살인맛재액은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뒷골목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피해자를 난자하고 사체를 피손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휜디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단서를 찾아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한다. 서류를 샅샅이 검토하고 범죄 현장을 재현해 모두가 놓치고 지나갔던 핵심 용의자를 밝혀볼 예정이다. 지금 살인맛재액의 미스터리 파일이 공개됩니다. 1888년부터 1891년까지 런던 동쪽의 우범지대인 화이트체플에서 1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다섯 걸의 범죄가 너무나 닮아있었기에 동일범의 소행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희생자는 모두 매춘부였다. 메리앤 니콜스, 애니체프먼, 리즈 스트라이드, 캐사린 에드우스와 메리 켈리. 거리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살인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했고 첫 범행처럼 갑작스레 사라졌다. 범인의 정체를 두고 수년 동안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프리미이슨부터 왕궁의 외과의사,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란 소문도 돌았다. 그 후에도 다섯 건의 살인사건이 여러 차례 재조사됐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각각의 사건에 진범의 단서가 숨어있다고 믿고 있다. 펫 브라운은 21세기의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살인마죄액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살인은 1888년 8월 31일에 시작됐다. 메리 앤 니콜스가 런던 시립병원 길 건너편의 벅스로우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목을 칼로 빌고 허벅지와 몸통을 반복적으로 찔렀다. 우발적인 범죄처럼 보이지만 펫 브라운은 범죄위원장에 살인자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런던은 매독이 만연했고 매춘을 하러 나오는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로 북적이던 화이트 채플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어 패킷 교수는 법의학자로 활동 중이다. 맨독은 맨독은 치료법이 없던 질병으로 정신병과 죽음으로도 이어졌다. 매춘부였던 메리 앤 니콜스는 분노를 표출할 만만한 대상이었다. 두 번째 사망자 애니 채프먼은 9일 뒤인 9월 8일 1km 떨어진 헨버리 스트리트에서 발견됐다. 그녀도 니콜스와 마찬가지로 중년의 매춘부였다. 역시 니콜스처럼 목이 비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체 일부가 절개됐으며 자궁이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자궁 적출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다. 고리의 여인이 또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전국이 경악했고 언론은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뤘다. 이어 애니 채프먼 사건과 니콜스 사건을 연결짓기 시작했다. 연쇄 살인이란 용어는 1930년대에 가서야 등장했지만 언론은 화이트 채플 살인사건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집단 히스테리를 자극했다. 부수를 들리기 위해 기자가 범인의 편지를 지어내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9월 25일자 소인이 찍힌 이 편지로 살인범은 이름을 얻게 된다. 언론은 그에게 칼잡이란 뜻의 잭 더 리퍼라고 이름 지어줬다. 피해자를 찬인하게 난도질하는 수법 때문이었다. 편지가 도착하고 사흘 후 하룻밤에 두 명의 매춘부가 추가 범행에 희생되자 화이트 채플의 공포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비록 사체가 훼손되진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살해 연장에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스트라이드는 버너 스트리트에 있는 국제노동자 교육클럽 바로 앞에서 살해됐다. 그날 밤 클럽에선 유대인 사회주의자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팻 브라운은 살인마 재개 정체가 9월 30일 밤에 발생했던 두 번째 살인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다. 마이터 광장에서 발생한 캐서린 에드우스 사건이다. 캐서린의 사건은 너무나 끔찍했다. 캐서린의 사건은 너무나 끔찍했다. 목을 베고 배를 갈라 장기를 꺼냈으며 줌으로 피해자의 얼굴까지는 앉아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게 광기가 점점 더 강력해진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팻 브라운은 현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캐서린의 사무엘을 지켜주기 시작했다. 임신한 사용은 현장에 관한 것을 스스로 하였다. 수술하니까 동애로 고스란을 걷고 정신을 불러운엘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일을 계속해서 물을 부어하니까 낯을 내주기 시작했고 캐서린 마이터는 막상으로 치고 캐서린이 뱀다. 캐서린 마이터가 캐서린 마이터가 카스린은 숨졌지만 잭은 만족하지 못했다. 또다시 죽은 여성의 자궁을 적출하게 된 것이었다. 띵철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 잭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두 가지 단서를 남겨놓았다. 카스린의 앞치마 조각이 인근 거리에서 발견됐고 그 위 벽엔 분필로 휘갈려 쓴 글이 있었다. 당시엔 반유대주의자의 낙서에 불과하다고 여겼기에 살인마 죄악과 연관짓지 않았고 인종 갈등을 우려한 경찰은 발견 즉시 지워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경찰이 남긴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범인이 남긴 그릴 가능성이 진지하게 제기됐다. 도널드 런블러우는 살인마 죄악에 관한 여러 권의 저사를 지필했다. 도널드 런블러우는 도널드 런블러우는 도널드 런블러우는 반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날 밤에 열린 노동자 클럽 모임이 재에게 범행에 불씨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베드 브라운은 낙서가 살인자의 것이라는 런블러우의 견해에 동의한다. 또한 철자와 문법적 오류는 성병으로 인한 뇌기능의 퇴보를 보여주는 잭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베드는 엘리자베스가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의 집회장 밖에서 살해당했다는 점과 벽에 적힌 낙서로 볼 때 범인이 유대계 상인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1888년에도 종교는 지금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베드 브라운의 프로파일이 윤곽을 잡아간다. 유대계 상인으로 두행성 뇌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다. 밀권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대중의 압력이 고조됐지만 더 큰 공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와 캐서린 에드우스가 살해된 날로부터 6주가 오른 11월 9일 또 사건이 발생한다. 25살의 매춘부 메리 켈리가 자신의 침대 위에서 난자당했다.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다른 4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와 동일범의 소행인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 메리는 실내에서 살해됐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됐다. 수사 보고서와 사진을 토대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한 펫 브라운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꼬도로드릴게요. 이 매주의 최적은 Railroad의 우수상, 물을 내침을 포함한다. 백인사건은 빈을 범죄와 범죄와 상상적인 사회가 희망을 보여준다. 멜리는 새벽 2시까지 살아있었다. 목격자는 그날 밤 멜리가 이미 두 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했다. 방 안에 옷과 부취를 벗어놓은 것으로 짐작한데 잠자리에 들려고 했던 것 같지만 편히 눈을 감지 못했다. 붉은 점이 찍힌 부분에 메리의 신체 부위가 놓여있었다. 머리 아래엔 유방과 신장, 자궁이 있었다. 가하는 다리 사이에 비장은 사체 옆에 놓였고 탁자엔 복부와 허벅지에 살점이 쌓여있었다. 검은 점이 찍힌 자리에 있어야 할 심장은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메리의 얼굴은 끔찍하게 훼손됐다. 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배드 브라운은 이러한 신체 훼손이 면식범의 소행이란 강력한 단사라고 주장한다. 신문은 앞서 재기살이한 캐서린 에드우스의 얼굴이 훼손된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고 새로운 사건에 관한 소식도 세밀하게 묘사했다. 메리의 자궁 역시 현장에 남아있었다. 잭은 자궁을 마치 졸리품처럼 챙겨가곤 했다. 메리 켈리 살인사건과 재기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건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 수사와 범인 추적에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앞서 발생한 사건들을 추적하던 경찰은 사체를 절단한 방법을 관찰하고 살인마 잭이 도축업자일 거란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메리 켈리의 검시 결과 해부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자의 소행이란 결론이 나오면서 경찰의 추적은 막다른 벽에 부딪힌다. 수사 내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용의자가 포착됐다. 당시 경찰이 알면서도 용의 산상에서 배제한 사람이었다. 제이콥 리비는 펫 브라운이 지목한 범인의 인종과 직업을 충족시키는 데다 오늘날의 경찰이 사용하는 수사기법에 부합하는 혐의점도 있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에서 범인은 살인사건 지점을 연결한 원안에 거주한다고 추정한다. 제이콥 리비는 필드게이트 스트리트에 살다가 미들섹스 스트리트의 한 부축간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두 곳 모두 살인마 잭이 활개치던 지역이다. 아내의 진술을 분석해보면 리비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 리비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게에 고기를 훔친 혐의로 감옥에 갔다. 가벼운 범죄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또 다른 짐우라고 지적한다. 수사를 통해 제이콥 리비가 성병에 걸렸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제이콥 리비의 사망신고서에 사인으로 명시된 매독은 화이트 채플의 뒷골목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연쇄살인극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1891년에 매독으로 사망했다. 리비는 마지막 검진에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특정한 행동을 종용하는 환청은 매독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이상 증세 중 하나다. 네 번째 피해자 캐서린 에드우스가 살인마제에게 마지막 희생양이 된 것도 매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비용에 걸리면 이처럼 체계적인 범행을 실행할 능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살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신빙성 있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유대계 상인 조셉 하염 리비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joseph levy was sort of one of the three men who saw edoes with her murderer um he appeared very unhelpful um said that he couldn't identify uh anyone but whenever he was spoken to he almost gave the impression that he knew a lot more than he'd actually said it's really interesting when joseph haim levy didn't really want to describe the man he could be jack the ripper i believe it's because he recognized that man and that man could have been jakeob levy because they're both butchers we're working right near each other 조셉 리비의 푸죽관은 용의자의 푸죽관과 겨우 55m 거리였다 조셉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지목하는 듯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아 조셉은 범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8cm라고 밝혔는데 다른 목격자들은 유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범인의 실제 키를 말했다 조셉의 진술은 제이콥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제이콥이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예측한 살인마 재개 범주를 많은 부분 충족시킨다고 말한다 새로운 살인마 후보인 제이콥이 매춘부에게서 매독을 옮았다면 완벽한 범죄 동기가 된다 또한 사건 현장들의 한복판에서 거주했다 근처엔 장기를 은닉하고 핏자국을 닦을 일터도 있었다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으로 봐 정신이상자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칼을 잘 다루고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도 있는 유대계 상업종사자였다 이 모든 증거들은 살인마 재개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화이트 채플의 도축업자 제이콥 리비를 지목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